지난 6일,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은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한국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판다 푸바오를 걱정하는 팬들이 그곳에 모여 푸바오의 건강 이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전광판 트럭 시위를 벌였다. 시위 현장은 전통적인 시위와는 달랐다. 구호나 외침은 없었고, 오직 전광판에 흐르는 글자들이 눈길을 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의 형식은 정치적 요구와 매우 유사해 보였고, 이로 인해 오버행위다, 팬덤의 정당한 표현이다, 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충돌했다. 이런 트럭 시위가 과연 적절한 방식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문화적 퍼포먼스가 더 흥미를 끌고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도 나왔다. 사실, 이런 형식의 시위는 그 자체로도 이미 흥미로웠다. 푸바오 팬들의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팬덤을 넘어선 하나의 사회적 표현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바로 그날, 팬들은 전광판 트럭을 국회의사당 앞까지 이동시키며 푸바오의 건강을 개선하고, 그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바오연 대네트워크라는 팬클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모금 활동의 결과물이었다. 팬들은 최근 유튜브와 중국 웨이보에서 푸바오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푸바오는 설사하는 모습, 계속해서 침을 흘리는 장면,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이상 행동들을 보였다. 이에 대해 판다기지 측은 푸바오의 호르몬 변화와 비정형적인 발정 행동이 처음 나타난 시기였으며, 최근 식욕 감퇴, 활동량 감소, 대별량 감소 등의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시기에 푸바오의 건강 관리를 강화해 그가 순조롭게 가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마치 상상임신 상태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푸바오 팬들은 이 해명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많은 정보를 원했고, 심지어 최근 한 판다 접촉 체험 프로그램의 홍보 사진에 푸바오가 등장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 팬클럽은 푸바오의 건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글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강하게 제기했다. 문제는 이 시위가 벌어진 장소가 한국 국회와 주한 중국 대사관이라는 점이다. 이들 기관은 사실 푸바오의 건강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많은 이들은 이런 방식보다는 문화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공연이나 SNS를 통한 감성적 호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시위 문화가 만능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푸바오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건강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팬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확산되고 있다. 팬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더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이번 시위는 그저 팬덤의 단순한 요구가 아닌 그 이상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움직임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의 표현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과 그 메시지를 받을 대중의 반응이다. 팬들이 푸바오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은 분명 순수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9월 6일, 서울 명동의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이례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한국에서 태어난 첫 판다, 푸바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팬들이 전광판 트럭을 동원한 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이 시위는 전통적인 시위와는 달리 구호 없이 전광판의 글자만 흐르도록 구성되었으며 푸바오의 건강을 개선하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표시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시위 형식과 유사해 보인 이 시위는 예각에서 오버한 행동이다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반면 팬덤의 정당한 목소리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광판 트럭의 글자만 흐르게 했다는 점에서 일부 사람들은 기존의 시위와는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일부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공연이나 퍼포먼스 같은 창의적인 방법이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견을 수용한 일부 팬들은 시위 형식에 대한 더 창의적인 접근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위의 본질은 푸바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려는 팬들의 간절한 요청에 있다는 점에서 이 시위는 단순한 팬덤의 활동을 넘어 사회적인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시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팬들은 정광판 트럭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이동시켰다. 이번 시위의 목적은 푸바오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팬들은 푸바오가 최근 유튜브와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 건강 이상 징후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그의 건강을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사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행동 등 푸바오의 이상 행동에 대한 우려는 팬들 사이에서 커져갔다. 이에 대해 중국 판다 기지 측은 3월부터 4월 사이에 푸바오에게 호르몬 변화와 함께 비정형적인 발정 행동이 나타났으며 이후 심각한 식욕 감태와 활동 감소, 대별량 감소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들은 푸바오가 이러한 생리적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며 가임신 기간을 순조롭게 보낼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치 상상임신과 유사한 상태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푸바오 팬들은 이런 해명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푸바오의 건강 상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판다 접촉 체험 프로그램에서 푸바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판다 접촉 프로그램의 홍보사진에 푸바오의 얼굴이 등장한 것을 두고도 팬들은 불만을 표출했다. 팬들은 푸바오가 건강 문제를 겪는 상황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시위가 벌어진 장소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 국회와 주한 중국 대사관은 푸바오의 건강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기관들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식의 시위보다는 문화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퍼포먼스나 SNS를 통해 사실을 알리고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시위 문화가 만연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좀 더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팬들의 간절한 마음은 분명 순수하다. 그들의 시도는 푸바오를 위한 것이지만 이런 방식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문화적 공감을 얻는 방법으로 퍼포먼스나 감성적 호소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전광판 트럭 시위는 팬덤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이다. 팬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또한 푸바오 팬들의 이러한 활동은 팬덤이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적 목소리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선택한 전광판 시위는 단순히 푸바오의 건강을 개선하라는 요구만이 아니라 팬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팬덤의 목소리가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목소리가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대중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팬들의 애정은 푸바오를 위한 것이며 그들은 그 애정을 통해 푸바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과연 최선인지 더 나은 방식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다.